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 마스터리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포인트 가드 아니 캐릭터 순위 이제 먹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 김수겸을 포인트 가드 랭킹을 2위로 줬어요 1위는 이정환 2위는 김수겸 그래서 김수겸은 어쨌든 어느정도 과금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킬 카드 한 장에 다이아 300이에요 300 그래서 내가 올려야 될 꼭 필요한 스킬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김수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드슛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고 그리고 패스에 미스가 없어야 되는 캐릭터 그리고 스틸이 잘 돼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요 3개를 중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3점 슛이 그렇게 잘 들어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걸 주로 올려야 되는지 저는 녹색 섬광에서 요 요거 3개 빼고 넘어트릴 확률 요거 3개 빼고는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패스보다는 득점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스킬 카드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킬 카드를 올려줄 수 있는거 다 올려주는게 좋으니까 그래서 다음 스킬을 올리기 전 그러니까 다음 스킬 카드로 사는 스킬을 올리기 전에 있는 그냥 요거 훈련 카드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찍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백스탭 페이드어웨이는 요렇게 다 올려줘야 됩니다 풀스탭 찍어줘야 되고 하나는 돌파인 상태에서 페이드어웨이를 해주는 거고 하나는 그냥 모션 중에 이제 페이드어웨이를 해주는 건데 미드슛을 그래서 많이 찍어줘야 돼요 페이드어웨이가 김수겸 최고의 장점인 스킬이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려면 잠재력에서 미드슛을 거의 풀스탭 올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숏 페이스 숏 페이크 퀵 패스 저는 안올립니다 왜냐면 거의 안하니까 득점 위주로 하니까 이건 조금 캐릭터 컨셉을 어떻게 잡을거냐에 따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캐치 앤 슛은 내가 잡을 때 바로 슛 하는 건데 요거 두개는 레이업이에요 레이업 골 밑에서는 사실은 비간테 블락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찍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굳이 찍지 않았고 그냥 캐치 앤 슛만 올려서 미드슛만 빠르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마스터리를 찍었고 그리고 골밑 스틸은 다 올렸어요 김수겸이 리바를 못 잡잖아 그러니까 리바를 잡고 떨어졌을 때 골밑 스틸을 재빠르게 사용을 해서 스틸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리바운드 된 공을 그래서 골밑 스틸은 꼭 풀슛에 찍어주는게 좋고 그리고 체인지 점프슛도 마찬가지로 다 올려주는게 좋아요 이게 이제 권준호가 공 받고 옆으로 한 칸 가서 미드슛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바로 옆으로 가서 슛 요거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해서 옆으로 가서 슛 돌파해서 옆으로 가서 슛 요거는 올려줘야 미드슛에 조금 다양한 루트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득점 루트는 페이드어웨이로 가는게 좋다 그래서 마스터리는 꼭 이 체인지 점프슛과 백스탭 페이드어웨이는 꼭 풀슛에 찍어주시고 이제 잠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여기서 잠재력 파워포워드용이고 하나는 포인트 가드용인데 포인트 가드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미드슛 그리고 이 방어에서는 스틸하고 패스를 풀로 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백정태만큼 송태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스틸이 굉장히 잘 되는 캐릭터에요 그리고 골미스틸이라는 스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스틸로 가주는게 좋은데 송태섬만큼 스틸 할 수 있어요 이쪽은 스틸로 풀스탯 잡아주는게 좋고 이쪽에선 미드슛으로 가야된다 무조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4개는 3점슛을 찍어줘라 비상시에 3점슛이 들어간다 어차피 요 만능가드의 보조스탯은 미드슛이 있기 때문에 미드슛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구성을 해주는게 좋고 나머지는 패스하고 미드슛이 되는 부분으로 일부러 찍었어요 요렇게 패스 미드슛 패스 3점슛 왜냐면 패스에 미스가 나면 절대 안돼요 왜냐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런식으로 풀스탯 잡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는거 그냥 껴도 돼요 요거 방해가 이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게 좋아요 김수겸이 아무래도 마킹하는 캐릭터가 보통 3점슛이기 때문에 블락하기는 힘들어도 방해는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과금을 얻을 수 있는 요 완벽 디펜스 요거 키워주는게 좋고 혹시나 모르는 3점슛이 있기 때문에 포기란 없다도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리 그리고 잠재력은 요렇게 키워주시면 제가 봤을때 골드다이아 구간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간다 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김수겸 플레이 영상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김수겸 플레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김수겸 제가 직접 플레이 하는거구요 자 좋아요 김수겸 받고 일단은 패스 위주로 해줍니다 패스 위주로 해주는데 요렇게 페이드어웨일 자주 쏴줘야 되는데 첫번째 슛은 거의 안들어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두번째 슛부터는 잘 들어가 지금도 두번째 슛에 들어갔죠 이제부터는 내가 쏘는 미드슛이 그래도 85%의 적중률이 나와야돼 내 전체 득점에서 성공률이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슬램덩크를 할때는 맨투맨 마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일단 돌파를 쓰고 돌파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돌파를 쓰고 나서 패스로 가든 득점으로 가든 루트를 움직여줘야되구요 지금 보면은 블락도 블락이지만 최대한 스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쵸 내 지금 계속 손을 휘두르잖아요 자 여기서 정대만이 바로 쏴주고 근데 안들어가 원래 노마크에선 들어가줘야되는데 돌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하면 요런건 무조건 들어가줘야된다는거죠 주 득점 루트는 요렇게 가져가는게 좋아요 그래야 방해적을 덜 받기 때문에 일단은 든든한 빅이 한명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빅이 없으면은 김수겸 플레이하기 힘듭니다 리바를 잡아줄 확실한 캐릭터가 있어야되요 자 요거 본것처럼 제자리에서 돌파하고 일반 미드슛도 들어가죠 그래서 김수겸은 레이업하면 무조건 블락을 당해요 어쩔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드슛으로 득점 루트를 가져가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는 무조건 3점 슈터가 득점을 해도 안되고 무조건 2점으로 가도 안되고 이 득점을 잘 배분하면서 플레이를 해야되요 들어가지 김수겸같은 경우는 2점 미드슛이 성공률이 85% 이상은 돼야 그래도 게임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지금 사실은 이제 고티어 김수겸들 보면은 슈팅하는 척 하면서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직접 많이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김수겸 받고 다시 주고 자 빠져주고 여기서 돌파 쓰고 다시 페이드어웨이 써주면 들어가죠 들어가는 계적은 조금 높아요 공이 높은 교적으로 날아가면은 거의 들어가더라구 자 안들어가면 근데 김수겸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와 일단 3점 슈터가 기본적으로 3점 슈터를 맡아주는게 좋은데 요즘은 사실은 신준석보단 정대만이 더 좋은거 같애 방해저 방해저을 잘 안받아요 이런거 패스를 빨리빨리 가져가줘야지 김수겸은 그래서 패스 스탯을 찍어줘야돼 왜냐면 패스미스 나면 안되니까 줍줍도 좋고 자 여기서 다시 페이드어웨이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꼭 거리를 둘 수 있으니까 방해저을 덜 받는게 참 좋은거 같애 신준석을 원래 노마크로 노마크로 거의 다 들어가는데 제가 북에는 신준석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요런식으로 계속 골 밑에서 스틸을 계속 휘적휘적 해주다보면은 하나 걸려요 오케이 녹색성광을 얻었을때는 전반적으로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나같은 경우 요거 쓸 때 그림자놀파 이후에 요런 레이업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거지 그림자놀파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요런식으로 녹색성광 받았을 때 스킬을 썼을 때 주로 하고 스틸 많이 하려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김수겸으로 3점슈터 많이 마크해와서 아는데 옆으로 하는 블럭이 잘 먹더라구요 따라가면서 옆에서 블럭치면은 블럭이 잘 되더라구요 이렇게 스크린도 많이 서주면 좋고 자 계속 부지런히 스틸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해줘야돼 자 리바 잡아주면 정대만 받고 바로 3점 이런거 들어가죠 지금 정대만이 좋아 왜냐면 신준섭은 궁 쓰면은 3점이 한번 나가야지만 정대만은 요게 일정 쿨타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대만 쓰는 팀은 저거 파란불 들어오면은 세명 다 정대만 막잖아 정대만 리뷰로 하고 있네 이거 다 들어가거든 이거 신준섭보다 좋아 지금 내가 괜히 5위 준게 아니에요 정대만한테 지금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다르지 그래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각 그리고 체인지 아까 요거 있죠 옆으로 이제 뭐야 권준호처럼 잡보 옆으로 돌파 이후에 바로 옆으로 빠져서 체인지 션프슛 요것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김수겸의 필수 스탯은 뭐다 페이드어웨이랑 체인지 션프슛 같은 경우는 마스터리를 다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미드슛을 잘 올려줘야 된다 이 정대만이 여기서 간격두구 쏘는 것 때문에 더 넘사가 됐어요 신준섭과 정대만 대결을 해도 이젠 정대만이 유리하다는 거지 왜냐 정대만은 레이업도 되니까 뭐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미드슛 슛 좋아하고 체인지 점프슛 백스텝 페이드어웨이 요 마스터리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잠재력에서 아까 말한 거 미드슛 스탯 엄청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려야 되고 방어 쪽으로 갔을 때는 스틸 스틸 위주로 파야 된다 그래야 골 밑에서 리바운드하고 떨어진 거를 빠르게 스틸에서 갖고 올 수 있다 내가 리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격 턴으로 갖고 오기 위한 김수겸의 최소한의 에이지 이게 그래서 김수겸 속도도 좋고 미드슛 잘 들어가고 지금 더 키우면 키울수록 고티어에서 먹히는 캐릭터거든요 포인트 가드에서는 2위 자신있게 줄 수 있는 캐릭터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김수겸 적응 못해서 진짜 아예 많이 써서 막 승률이 25% 이랬는데 지금 50%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이제 골드 다이아 구간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캐릭터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서 현질이 망설여질 때는 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할 거면 윤대협 해라 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신준섭도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신준섭 올릴 거거든요 직접 내가 플레이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잠재력과 그리고 마스터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 직접 다 리뷰를 해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빡렘덩크 슬램덩크 빡게임 합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그럼 이만 1 1 1 1 2 1 2